3월 4일 지코노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 녹화번호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런 만큼 좀 더 꽉 찬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종시에서 청약하는 엘리프 세종 6-3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6-3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세종의 6-3 생활권을 말합니다. 세종시가 1, 2, 3, 4, 5, 6 생활권이 있죠. 6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 생활권 위에 있는데 1 생활권이 바로 세종 청사가 있는 곳이 1 생활권입니다. 위치가 나쁘진 않아요.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6 생활권 그리고 6 생활권에서 동쪽으로 좀 더 가서 금강을 건너가면 나오는 5 생활권까지 조성이 되면 이제 세종시를 조성하는 기나긴 사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엘리프 세종은 다행히 구도심 근처에 있어요. 신도심은 원래 허허벌판이 많잖아요. 근데 1 생활권 가는 길에 여기 충남대병원도 있고 세종 청사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프 같은 경우에는 계룡건설의 주택 브랜드인데 민간 브랜드를 썼지만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건설사랑 LH랑 지분이 섞여있는 형태의 아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근데 공공분양이라고 하면 분양가가 주변에 비해서 많이 저렴했던 기억을 갖고 있죠. 가격이 쌉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전용 8사 기준으로 4억 중반대에 형성이 돼 있어요. 요즘 세종시의 시세 보시면은 좀 어느정도 수준인지 감은 오시겠죠. 일단 계약금 같은 경우는 10%, 요즘 20% 단지들이 많은데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잔금에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이라고 붙어있는 거는 이 7,500만원이 잔금 30%에 녹아있다는 의미이고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내가 나중에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시킬 때 주택도시기금을 승계해서 갚고 갈 거냐 아니면은 아예 따로 갚은 다음에 잔금 대출을 일으킬 거냐 이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투기가 해주고 그러니까 전체 중도금 60% 가운데 4회차까지 40%까지는 대출이 나오겠죠.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고요. 사실 내가 이거 나중에 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700만원대인데 요즘에 비싼 단지들은 2700만원, 3000만원 가는 단지들도 많아요. 굉장히 착하게 나온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감을 잡기가 쉽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지가 이 단지예요. 근데 주변에 이미 중공된 단지 6-3 생 할권에 있는 단지는 전용 8살 기준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조금 더 가서 1 생 할권의 같은 면적대 아파트들과 비교해봐도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지는 전국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전국 청약을 받는 도시예요. 근데 전체 물량의 60% 그러니까 유형별로 물량의 60%는 당연히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우선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떨어진 분들 그리고 세종에서 1년 미만으로 거주한 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청약한 분들 이분들이 묶여서 나머지 40%의 물량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형태고요. 독특한 게 거주 의무가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중공이 됐을 때 내가 직접 입주할 필요가 없고 세입자를 받아서 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도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내가 대출을 일으켰을 때 그 대출에 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가 되고 또 금융권에서 3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페널티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반환되는 대출을 막고 잔금까지 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나오느냐. 그게 첫 번째고 내가 나중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형편이 되느냐. 그 선택의 문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청약 일정은 당장 내일부터인데 특공은 내일 1순위는 3월 7일입니다. 근데 1순위 청약 같은 경우 일반 공급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물량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공급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전체 560가구 가운데 특별 공급이 대부분이에요. 특공은 보통 신혼이나 생애 최초에서 경쟁을 많이 하시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는 전용 60 이하가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넣겠죠. 근데 신혼부부들은 이제 또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신혼특공으로 가는 게 유리하냐. 생애 최초로 가는 게 유리하냐. 이건데 우리가 신혼특공의 경쟁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공공 물량이니까 예비 신혼도 신혼특공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혼특공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1단계 우선 공급이 있고 2단계 자녀 공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단계별로 1순위와 2순위를 나눠요. 그러니까 혼인을 했냐 미성년 자녀가 있냐 영유아 자녀가 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1, 2순위를 따지는데 우선 공급 안에서도 순위가 두 번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 다음에 그 안에서도 별도의 가점 체계로 한 번 더 경쟁을 합니다. 이게 총 16점 만점인데 이걸 한번 모의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밀릴 것 같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신혼이어도 생애 최초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생애 최초는 전량 추첨입니다. 물론 이것도 소득에 따른 우선순위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공에 한 번 넣고 일반 공급에도 한 번 넣고 이렇게 같은 단지에 두 번 청약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이백 순으로 당첨자를 가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일반 공급의 당첨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그걸 봐야 돼요. 이거는 6-3 M2 블록에서 공공분양했던 단지의 커트라인인데 우리가 지금 M4 블록인데 바로 옆 단지예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8사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2300만원, 2100만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216개월을 넣은 사람 10만원씩 233개월을 넣은 사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 150개월에서 200개월 이 정도 넣지 않았으면 일반 공급 1순위 당첨은 약간 접어두셔야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원 공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아까 막 경쟁이 경쟁이 경쟁을 해서 신원부부들만의 가점을 가지고 한 번 더 가른다고 했잖아요. 그 가점이 16점 만점이었는데 당첨자들은 9점에서 12점대 순이었습니다. 16점 만점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 1점은 사실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빼면은 사실상 15점 만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거주했냐 무주택기간이 몇 년이었냐 아이가 몇 년이냐 이런 식으로 많을수록 점수가 3점까지 쌓이는 구조인데 딱 하나 혼인기간만 짧을수록 유리해요. 혼인이 3년 이내면 3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3년 이내고 애 3명 1년에 1명씩 애들을 낳았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공급 유형별 필요조건은 이렇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공급이다. 그러면은 자산요건은 적용되지 않고요. 소득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이니까 이런 식의 자산요건들이 있죠. 이게 특공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유형도 있고 기관 추천 같은 경우에는 자산기준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요표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단지는 신혼희망타운하고 장기임대가 섞여있는 단지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공공분양 74A, 84A, 84B 얘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위치는 좋아요. 녹색이 74A고 핑크색이 84A 그리고 빨강색이 84B인데 74A가 일부 동에서만 약간 서향을 보는 집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향이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 같은 경우는 모두 탑상형인데 이면 개방이 나오는 탑상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입주자본직공고를 잘 보시면 마지막에 항상 이런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단지는 뭐가 좀 많습니다. 자 추모공원이 있고요. 생활폐기물, 자동집화시설이 있고 송전탑, 그리고 장례식장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게 담장이 없어요.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를 하지 못해서 청약단지를 핵심만 간단하게 짚어봤고 원래는 흥청망청으로 다뤄드렸어야 하죠. 자 그리고 3분부동산도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갈아놓고 있는데 조회수가 많이 미진합니다. 3분만 투자해서 친구 3명 그리고 커뮤니티 3곳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대선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